박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모인자동차와 인공지능이 그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구조조정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식 장기 불안과 조선업을 위기에 빠뜨린 중국의 무서운 추격.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위기 상황을 신 넛크래커로 표현했습니다. 넛크래커는 호두까기 기계를 말하는데 일본과 중국 사이에 한국이 끼인 상황을 비유합니다. 과거에는 기술력과 가격이 일본과 중국의 무기였다면 지금은 엔조 공세와 기술 추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해법은 과학기술에서 찾는데 국가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한 전략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알파고의 활약으로 부각한 인공지능이나 무인자율자동차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 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각 부처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이러한 과제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기획한 결과들을 대상으로 다시 국가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과학기술전략회의 상정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입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기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구조조정해 확보합니다.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10%를 구조조정하고 미래부 내 과기전략본부는 5%를 추가 절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약 6천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는데 이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과학기술계는 부처별 중복 사업이 많았던 만큼 예산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절차의 투명성과 목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구조조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